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하실의 이승김 PD입니다. 이달의 이상평론에서는 하도 시끄러운 다른 일이 많아 언론이 다룰 틈도 없는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과 우리 일상의 중요한 문화재단 통폐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정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560회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16분, 22분 지각했고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네, 건조 에디터입니다. 원래 뉴스 라운드업을 짜단 말고 그냥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요? 오늘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유능한 경찰이 마약 조직원을 검거했어요. 가끔 이는 일이죠. 이 범죄자들은 두 명이서 마약 42kg을 몸에 지니고 김포공항을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42kg이요? 네. 세관 직원이 택시까지 잡아줬다고 하대요? 그 두 명이 들고 온 화물에도 마약이 32kg 있었는데 이것도 세관을 통과했어요. 누군가가 개들로부터 불리한 거죠. 그 화물을. 이후 진술에 따르면 세관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범죄자들을 검색대를 안 지나가도 되게 해주고 택시까지 태워줬다는데 이렇게 쉽게 공항을 통해 마약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레이시아의 마약 조직이 알죠? 그럼 쾌제를 부르죠. 좋아. 100kg 더 빠르게 가. 하고 화물에 짐 싸서 100kg를 더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경찰이 뭐라고요? 유능하다고요. 이미 말레이시아 수사당국하고 공조를 통해서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쿠알라룸프를 현지에서 덮쳐서 일망타진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실제로 경찰서가 잡은 마약은 74kg이 아니라 174kg이에요. 2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이 1,400kg라네요? 네. 그러면 100kg면은. 이게 174kg이 혹은 74kg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언론이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마약입니다. 경찰에게서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g을 잡으면 표창, 1kg를 잡으면 특진. 그런데 한국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마약 수사에 성공한 경찰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경찰은 수사 외압을 받은 겁니다. 네. 제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진 않았지만 오늘 포털에서 필로폰 시세를 검색해보지 않았겠어요? 정말 수상한 검색기록. 네. 얼른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마약 수사를 하는 어떤 수사관의 인터뷰를 봤더니 최근에는 그램당 50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경찰 영화 보면 그램당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50만 원도 된대요. 소매가가. 그러면 174kg이면 7,350억까지도 됩니다. 2천억 추정이라고 했는데. 거의 1조 때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요. 영등포 경찰서가 해낸 성과잖아요. 사위 조직인 서울청의 경무관이 이걸 수사한 영등포서에 총경한테 전화를 해서 보도자료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지우라고 얘기합니다. 경무관은 큰 무궁화 하나, 총경은 작은 무궁화 셋이에요. 두 계급 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경무관은 경찰 중에 100명도 안 돼요. 장군이에요. 장군. 총경은 3천 명쯤 돼요. 그냥 보통 장교예요. 다시 말해서 수백만 명어치 마약을 밀반입하는 걸 도와준 공무원을 봐주라고 윗선에서 압박했다는 소리입니다. 콜롬비아 얘기 같죠? 현재까지 언론이 추측은 이렇게 합니다. 압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한 경무관의 이름이 블랙펄 이종호의 통화 녹취록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커넥션에 연루된 사람들이 마약이 한국에 반입되어야 하고 이게 들키면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까지 얘기하더군요.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이 문제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박 윗선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서울청 경무관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궁화 한 개 이상. 관세청장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경찰 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반려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여기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검찰, 세관, 경찰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윗선이 몇 안 남아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 2천억인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7천억입니다만. 2천억인데 떡고물이 안 묶고 운반되겠느냐. 공무원들이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납이 필요한 부패 공무원이 일을 그르친 정도면 그 사람만 족침 되잖아요. 환불을 도려낼 수 있잖아요. 꼬리 자력이 딱 좋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을 메이저 언론은 레거시 언론은커녕 유튜브도 잘 말하지 못합니다. 아직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윗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내보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얼마나 큰일인지 아직 가늠이 안 되죠. 네. 한국은 적어도 없던 일이니까요. 22년 9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누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마약 관련 수사권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지시키기로 합니다.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사건입니다. 검찰이 사건 무마에 동조해서 결과적으로 한국에 74kg의 수백만 명어치의 마약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수수료가 필요했던 부패 공무원이 한 짓이 아니라면 너무 윗선이 어떤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기로 했다면 마약과의 전쟁의 실적이 나오려면 마약 범죄자가 많아지는 게 좋아요. 한국의 마약을 풀자고 생각한 정치적으로 그게 좋다고 생각한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에게 진짜 마약이 더 많이 돌자고 생각한 윗선이 있다면 이라는 말을 많은 언론인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이건 신기하죠. 이상한 정치인 많이 봤는데 이런 건 천보입니다. 이건 청나라를 지배하는 영국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결정한 사람이 청나라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편을 돌 수입하라 라고 청나라에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말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생각했을까? 아니요. 대통령은 지금 김우진 선수 금메달 축전을 지금 코파일럿으로 썼다는 의혹이 돌고 있을 정도로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별 생각이 없죠. V1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몇 명 남습니다. 한 명 남나요? 여튼 남습니다. 그 혹은 그 주변 위시에서 누군가가 이걸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국민에게 마약을 하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많은 언론인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주간. 에? 그것은 알기 싫다. 나름 누군가한테 되게 큰 일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상한 사업 중의 하나를 선생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저 양궁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채널권이 저한테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불러가지고 양궁을 보자는 거예요. 네. 봤더니 재밌더라고. 양궁이야말로 보는 법이 가장 필요 없는 스포츠 중 하나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이기니까 재밌되지. 관심 없으니까 계속 안 보다가 뭐 결론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남자 단식 결승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마지막 세트에 둘 다 30점을 쏘고 세발 10점을 쏘고 막판에 5cm 이하로 승부 결정난 47mm 네. 어떤 체육협회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궁사를 육성하고 선발합니다. 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파리올림픽이랑 똑같은 세트장 만들고 네. 바람 파악해서 풀고 긴장하지 말라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해보고 야구장에서 네. 똑같은 시간에 하고요. 반면에 어떤 협회는 맨날 싸우고 해처먹을 궁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협회는 선수의 부상 케어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안세용 선수 차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게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지금 소리를 낸 거잖아요. 네. 우리는 10년대 빙상연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왔단 말입니다. 결국 심각한 피해자들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말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요. 네.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은 보통 단식하고 복식하고 감독팀이 나눠져 있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일반적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한국만 그게 일원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수가 지속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왔지만 그게 먹히지가 않았었던 거죠. 또 들었어요. 이런 체육협회들의 차이는 선수들 당사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선수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데 똑같은 훈련을 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협회가 듣지를 않기도 했던 거죠. 네. 심지어 경기 방식도 달랐잖아요. 이 경우에는. 네. 케어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레토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대표 선수를 강하게 만드는지를 고민하라는 교훈으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죠. 해 그냥. 인 마인드들이 꽤 있었어요. 지난번에 WBC에서 한국이 처참한 성적을 국대가 처참한 성적을 내놨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원로들이 있었어요. 애들 공부시키면 안 된다. 훈련량이 적다. 그런 마인드로 지금 뭘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 올림픽 때에도 선수단을 데리고 다 같이 해병대 캠프를 다녀왔다고 하대요. 맞아요. 올림픽 기간의 이상평론입니다. 올림픽 기간의 이상평론입니다. 네. 짐작하셨겠지만 올림픽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올림픽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 소통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얘기구만요. 그럼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결과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죠. 머리 아프지만 좋은 길이죠. 반대로 대화와 소통이 없이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서 나쁜 결과를 낳곤 합니다. 최근 정부가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곧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실에서. 네. 댐 건설 계획에 포함된 양구군, 단양군, 화순군 등이 다 싫어합니다. 의아하다. 매우 유감이다. 우려스럽다라면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군수명의로요. 그렇죠. 군수명의로요. 사전에 정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도 느낄 수 있잖아요. 환경부나 국토건설 관련된 고위관료들이 이렇게 해주면 군수들이 좋아할 줄 한 거예요. 땜 건설 당사자가 될 지자체인데도 의견을 사전에 듣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건설 계획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 공기관끼리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관청과 시민사회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겠죠. 그렇겠죠. 때로는 공공인지 민간인지 모호한 형태의 조직기구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당장 공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공무원이라고 부르지는 않기도 하고 그보다 더 모호한 조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할이 애매해서 생기는 한계는 없을까요? 그죠. 뭐냐 동네마다 재활용 센터 있잖아요. 네네네. 있죠. 지자체에서 좋은 자리를 내줘요. 넓고 한적한 곳을 내줘요. 시내 한복판에 두면 좀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열낼 거고요. 네. 그리고 사업하면 장사 잘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이제 보통은 폐지를 거래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 폐기물을 왜 안 받아주느냐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당신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이 그럼 쓰냐 그럼 바로 쫓겨납니다. 아니거든요. 공무원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지금 벤츠 끌개 생겼어요? 자기 차 자랑하고 저요? 애매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알실 551회에서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세계 최초의 지역 문화재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닉스 문화재단. 네. 이름은 그게 아닙니다. 경기 문화재단이죠. 아직까지 다른 나라는 그런 지역 문화재단 같은 게 없고요. 신기해요. 네. 아니 없으면 대체 일본의 지자체들은 마을마다 동네마다 캐릭터 거리 이런 거 어떻게 만든 거지? 그렇죠. 마취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무원이 하고요. 크레용신장마을 이런 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담당 공무원이 있고 마을 마취리 같은 것은 지역 상인회라든가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에서 도라야몽 마을이었나? 뭐지? 키티마을이었나? 뭐 그런 게 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한국은 이제 공무원의 공적 업무가 지역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셈이죠. 여기는 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아 재단이지? 공무원 없네요 거의. 애매한 그 곳이네요 여기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공공기관 직원도 아닌 느낌이죠. 그렇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죠. TBS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재단으로 바꿨잖아요. 아 네네네. 왜냐하면 땡 오세훈 뉴스를 내보낸다는 피해가 지적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서울시 미디어 재단으로 바꾼 다음에 네. 이해됐어요. 네. 다른 나라에 그런 제도가 잘 없지만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로 바베이도스가 있는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바베이도스는 바베이도스의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와는 달리 국가 차원의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리안나의 생일이 공휴일인 그 나라에서는 엄청 문화국가네요. 문화재단을 통해 콘서트나 전시회 등의 문화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을 엄청나게 경험한 나라니까 또 리안나 뭐 많이 해줬겠지. 그 외에는 우리 같은 문화재단 시스템이 없습니다. 한국의 지역문화재단이 독특한 점은 지금이야 지역문화진흥법의 서포트를 받고 있지만 원래는 민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민법이요? 네. 쉽게 말해 민간법인이에요. 민간단체라고요. 민간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두어서 설치하고 매년 운영예산을 줍니다. 불쌍도 아리까리한데요. 민간단체를 설립한다라는 조례가 있다. 네. 어려운 말이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행이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둘째를 낳는다. 뭐 그런 이해가 별뜻말뜻한 그런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단이 민간단체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여러분의 세금을 씁니다. 그렇죠. 대신에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고요. 이런 제도가 한국에만 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한국식 문화정책과 제도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나름 연구 대상이겠어요. 네. 오늘은 지역문화재단이 얼마나 문화생산 당사자인 예술가들의 또는 문화향유 당사자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 팔릴 주제예요. 네. 왜냐하면 지역문화재단이 무엇의 주인공인 걸 본 적은 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UMC하고 이번에 이런 아이템을 합시다. 이렇게 논의를 하거든요. 지금은 서로 호흡이 잘 맞으니까 지금은요. 툭툭 이야기 던지고 예전처럼 한 시간 통화할 일은 없죠. 그렇죠.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끝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문화재단 이야기하겠다 그랬을 때 UMC님이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고민의 시간 이게 그냥 제가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걸 내쪼대로 제지를 하면 통화가 길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몇 초 하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방송 아이템을 내보낼 때 방송 이슈를 내보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다도 어쨌든 상업방송이니까요. 그 알실이 의외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자기 지역에 문화재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꽤 되실 겁니다. 문화재단이 뭐하는 데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저도요. 오늘 배워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은 관심을 두셔야 하는 이유를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수한 진행. 설득될지 봅시다. 그것은 알기 싫대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노동친화적 인재항공소 퍼펙트25 건조함과의 영원한 이별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요즘은 팟캐스트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추천은 대구는 팟캐스트시대 춘천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아회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멘은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공개방송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와주세요. 춘천이랑 대구에 춘천 지금 오시면 놀게 많죠 또 네 춘천은 팟캐스트시대 8월 24일 오후 3시 춘천상상마당에서 열립니다. 바라건데 이번주 지난주 같은 날씨는 아닐 겁니다. 8월 말은 실제로 이제 좀 8월 들어오고 나서 약간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몇 년간의 패턴이기도 한데 제가 그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여름에 중부지방이 더 덥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인터파크에서 지금 티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춘천은 팟캐스트시대요. 물론 춘천은 더 위고 덥습니다만 아무튼 지금보다는 덜 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놀러 오십시오. 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짧은 당일치기 휴가 같은 느낌 좋잖아요. 저희하고 거의 똑같은 일정이실 거예요. 공개방송 일하고 그 앞에 닭갈비 먹고 또 여름에 마국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국수 먹으러 오시는 대구는 팟캐스트시대는 8월 31일 오후 3시 아회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여기도 저희하고 일정이 똑같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개방송을 하고 반월당 근처를 돌다가 곱창을 먹고 그렇죠. 또 반월당 근처면 대구 시내 요새 빙수우저가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푸딩빙수. 아 그래요? 우와. 푸딩빙수. 여름이니까 또 거길 한번 가보시기를 인터파크 티켓 판매는 8월 9일에 오픈됩니다. 네. 금요일 오후 7시에 오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8월 9일 오후 7시에 인터파크 티켓 판매 오픈입니다.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지만 주차 정보는 세상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중도에서 주차 잘하는 법 검색해보세요. 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움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학인하고 농축산인이 같은 시간에 방송할 일이 없거든요. 요파 씨가 공개방송 때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나간 광고 음원이 잘못됐는데 행사는 3시 시작합니다. 2시가 아니라 미리 오실 필요 없습니다. 티켓에는 여러분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티켓팅은 춘천은 지금 가능하고 대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얘기를 할 모양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피닉제가 처음 만들었고 네. 그다음 만들어진 게 서울문화재단이고요. 두 번째니까요. 그럼 당시에 어맹뿌시장이 만들었겠군요. 네.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문화재단들 가운데 제일 큰 데가 서울문화재단이고요. 그럴 테죠. 서울시가 당연히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요. 예산이 짱이니까요. 그 서울문화재단의 올해 예산이 약 1750억 원입니다. 1750억 원. 네. 한 해 동안 사용하는 게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최근에 영국이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가 직접 최첨단 GPU를 대량 확보해서 아. 영국이 영국 지갑으로 엔비디아랑 거래를 트는 거야? 네. 엔비디아하고 실제로 직접 거래를 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AI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입니다. 국가주도 사업이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1억 파운드입니다. 1억 파운드. 네. 파운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 1700억 원쯤 되죠. 옛날부터 파운드가 유로보다 좀 더 비싸던 거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AI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말하면 SK 같은 경우에는 저 중에 한 10억은 김연아 씨한테 줄 거고. 광고하느라. 1750억. 네. 영국이 AI에 투자하는 전체 비용 수준으로 서울이 서울문화재단에 투자한다. 네. 와우. 또 이탈리아는 작년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다양한 피자를 먹겠다 이건가요? 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데 목표는 탄소 배출량이 0에 도달하는 순재로 경제로의 전환이고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아는 ESG. 네. 그렇죠. 순환경제 어쩌고 저쩌고. 그 프로젝트 예산이 연간 1억 유로입니다. 유로면은 네. 네. 한국 돈으로 약 1700억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한 500, 600 되겠네요. 요새 유로 강세를 해가지고 또 한 1700억, 1600억 정도 될 텐데. 파운드보다는 좀 쌀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서울문화재단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실 테고. 아. 그렇죠. 서울문화재단을 돌리는 돈으로 이탈리아가 탄소 배출량 0에 도전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만 들면 한국은 거의 무슨 베니스 영화제 수준의 영화제 하나 하고 비엔날렐도 하나 하고 거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면은 그렇죠. 그 때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한국이 하는 모든 것의 규모가 너무 크다. 아.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겠곤 합니다. 그 부산국제영화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으면 세계 4대 영화제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장난 아니게 크다. 네. 돈 많이 들어가고 인력 많이 들어간다. 네. 또 프랑스는 자국 내의 모든 TV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을 꼼꼼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 침해인가요? 아. 아니지. 공개된 정보지. 한국적 상상력. 그렇습니다. 내가 큰일 났습니다. 나도 아까 지금 1700억이면은 피로폰이 얼마야 이러고 있잖아. 한국적 상상.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유산을 남기는 거죠. 아카이 위인. 아카이 위인. 네. 이예나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모든 방송과 영상과 음원을 모으고 분류하고 연구합니다. 아. 그 거대한 문화보존 프로젝트에 프랑스가. 진짜 거대하겠네요. 네. 매년 사용하는 비용이 약 1억 2천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쯤 되죠. 아까 1억 유로도 1,700억이라고 그러고. 1억 2천만 유로도 1,700억이네요. 성의 있게 계산해요. 우리가 지금. 대략 그렇다고요. 토요일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의 있게 계산하는 신선소장하고 해야 돼가지고. 1억 2천만 유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닙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대략 이제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1,700억 정도 되면 선진국 기준으로도 국가 단위 중대 사업, 미래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굴릴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겠죠. 네. 오. 어디 보자. 한 1,800억 되는 것 같은데요. 1억 2천 유로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돈이 많은가 봐. 1,700억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164억 고소형 아파트 사는 연매출 1,700억 CEO. 예비 유니콘 기업 그린랩스 1,700억은 증발. 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래도 또 신설, 울산. 1,700억 들였는데 연 입장 수입 2억. 어? 유교랜드? 유교랜드 다 꼭 가볼 거야. 장난 아니야. 1,700억짜리 구미시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 현대건설품으로. 진짜 한국이 돈이 많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술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요? 미술기관이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국현미? 네. 그러니까 그게 뉴욕현대미술관이나 폼비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게 왜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이 모마 같은 건 꼭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국현의 입장객이 훨씬 많다라고 그랬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갈 거예요. 만만치 않게 큰 곳이라고. 네. 오, 1,700억 또 있다. Q10이 싱가포르로 빼돌린 돈이 1,700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뉴스에 저런 것들이 계속 뜨니까 우리 1,700억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요구하는 게 5조 원 그러니까 한 1천억 단위 이런 건 별거 아닐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짠돌이 유럽은 이걸로 국책사업을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걸로 탄소 배출량 재료를 만들 수 있다고. 주목할 점은 서울문화재단의 연간 예산이 유럽 선진국들의 국책사업 규모하고 맞먹는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단체가 선진국의 국가급 프로젝트만큼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 딸린 단체도 아니고 지자체가 그냥 지원을 해주는 민간단체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서울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전국에 현재 몇 백몇십 곳이 있고.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딴 얘기한 날이에요 오늘. 막 던져도 돼요. 방송 시간이 짧을 거기 때문에. 올림픽이랑 아시안게임 볼 때마다 궁금한 거잖아요. 모든 군청이 모든 종목의 팀을 가지고 있나? 어디서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김혜진 선수가 임실군청인가 그랬잖아요. 아니 모든 군청에 다 저렇게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 무슨 돈으로 운영되지?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이 부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나 무용단 등등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케스트라가 아니었나? 파업하는 곳 있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거기 파업하는데 성악가분들이 직원이셔서 그분들이 부르는 투쟁가가 너무 장엄해서 분위기 팍 깨지는 바리톤하고 테너가 넘었을 때가 없네요. 파업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국립오페라 합창단 얘기예요? 맞아요. 국립오페라단. 그런 곳들을 운영하면서 또 문화재재단이 같이 있죠. 파업하실 때 모 빨갱이 결혼할 때 그분들이 축가를 불러주실 때 파업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전국에 그런 곳들이 많고 문화재단은 특히나 한 백몇십 곳 정도 있으니까 다 합치면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네요. 서울 하나만 1,700억이면 모든 나머지 문화재단들은 더 적은 돈을 쓰겠지만 그래도 이거 십시일반하면 장난 아니겠는데? 그러니까요. 조단위는 50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국에 한국에 있는 지역 문화재단은 한국이 진심으로 뼈를 갈아넣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문화국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께서 조금은 관심을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방교부세는 나머지 세금 다 쓰고 거의 띄워주는 수준으로 작잖아요. 그렇죠. 30%, 10% 이렇잖아요. 그중에서 이 목돈을 뗀다는 건 지방의 산림에서 꽤 큰 분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한 전체 예산 1년의 지자체 예산 중에 0.5%에서 1% 내외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 1년 예산이 40조 내외인데 여기에서 이미 몇 퍼센트가 나갔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왜 이런 지역 문화재단이 없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없어도 되니까 없습니다. 이건 간단히 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정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없다. 뭐는 있어야만 하냐. 설명이 따라오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국 말고 문화 분야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로 영국과 프랑스가 있는데요. 이건 개막식 스케일로 딱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여러분 올림픽 보셨을 테니까 생략하고요. 영국식 모델은 프랑스와는 반대로 지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네. 각 지역별로 아츠컨실, 그러니까 예술위원회를 둡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작가, 예술인, 예술교육자, 문화시설 운영자 등등이 들어가요. 위원회. 재단하고는 영 다른 느낌의 조직이죠. 많이 다르죠. 이 제도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대구의 용덕동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네. 기금속거리 있는 동네죠.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치킨들의 정착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닭일 땐 못 갑니다. 용덕동에 예술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용덕동 위원회 대표들이 당연직으로 대구, 중구 예술위원회에 들어가고요. 실제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용덕동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네. 그리고 다시 대구, 중구 예술위원회 대표들이 다른 구 대표들과 모여서 대구시 예술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아, 공산당식이구만. 그리고 대구시 대표들이 한국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위원회 위원이 되고요. 다시 그 권역위원회의 대표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꼭 공산당만은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정당 같은 느낌. 네. 지역정당 같은 형식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잉글랜드 아츠컨실입니다.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단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시스템입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된다. 동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잉글랜드뿐만 아니고 영어권 국가들은 호주나 캐나다라든가 하여튼 거의 다 이런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빼고요. 영국에 가서 다 뿌리고 갔군요. 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간섭 없이 그 위원회를 자율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길드에 가까운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운영기금은 내셔널로터리. 그러니까 로또 복권의 수익을 기금으로 받아서 쓰고요. 아. 네. 민간 후원도 받습니다. 이 방식은 되게 20세기에는 세계적으로 몹시 선도적인 민주적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엄청 잘게 쪼개서 그렇죠. 상향식이. 이렇게 해두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네. 되게 유연하게 사업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치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주민자치의 형태 중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능과 형태가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영국식 문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누워있는 겁나 큰 무서운 상 그거 뭐지? 대구에 누워있는... 누워있는 상이요? 상이요? 네. 조각이요? 조각. 네. 대구였나 어디였나? 그래요. 거대 원시인 조형물 있었어. 달서구 진천동에 설치된. 네. 그거 이제는 없어졌나 모르겠네. 그거 막 사람들이 플래카드도 달고 달성구청장 미쳤냐 뭐 이런 거. 철거 요청을 많이 했네요. 만약에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이렇게 난해했겠죠. 그렇죠. 뭔가 자기 지역에 조형물 같은 거 생길 때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90년대쯤에 민주화와 동시에 또 세계화 개방을 시작하면서 세계의 문화 제도를 모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국식의 이 제도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다른 참고할 레퍼런스가 없기도 했고. 네. 한국의 문화 정책은 실제로 영국을 대단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프랑스도 보긴 봤는데 당시 연구자들이 바로 백스텝 밟으면서 나왔고요. 아 이거 못한다. 그리고 백스텝을 밟았는데 바로 옆에 영국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문화 정책 원칙을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아 국민의 정부죠. 우리 내부에서 생긴 원칙이 아니고요. 90년대 당시 엘리트들이 영국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당연히 영국 문화 정책의 근간인 지역 민주주의도 많이 눈여겨봤겠죠. 그전까지는 뭐랄까 적어도 군부 정권을 오랫동안 거치면서는 문화가 정치에 복속하는 혁명 도구라는 공산주의 혁명과 군국주의 시절에 있었던 개념을 버리지 못했었어요 한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혁명 포스터나 그리고 앉았는 게 문화계 할 일이다 같은 마인드. 그래서 가요도 검열하고 영화도 검열하고 건전가요 집어넣고 이거를 좀 뒤집어놓을 필요는 있었습니다. 정권교체가 된 다음에 이 잔재를 씻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도입했어야 했겠지요. 그렇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요. 한국도 지방자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역별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90년대 후반쯤 시작해서 2000년대 정말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잖아요. 0.5회와 1, 2회 지선 때는 겁나 열정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의회 의원만 뽑아놓으면 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흔적으로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죠. 아 흔적이 있어요? 네. 영어 명칭을 줄여서 아르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르코라고 부르니까 아르코가 더 유명한데.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아르코랑 다르고요. 네. 아르코. 뚜벅초가 진화하면 아르코가 되죠. 그렇습니다. 냄새코가 진화하면 아르코가 됩니다. 네. 뚜벅초에서 냄새코가 해서 아르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고. 까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도감을 길게 외우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 아르코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보니 아르코 행사, 아르코 소식, 아르코 진화 등등. 아르코가 원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었다가 진흥원은 이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에 만들어진 거고요. 민주화 이후에 영국식 위원회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진흥원은 대통령이나 문체부 장관이 위에서부터 내리꽂아서 일을 하게 돼요. 하향식. 네. 위원회는 예술 현장과 민주적인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꽂은 게 많네요. 위원장이 정병국이에요. 네. 정병국 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저는 되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내가 나쁜 놈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분이 일단 첫째로 헬창이고요. 좋은 사람의 조건이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로 그분이 신청을 받아서 예술가들 중에 누구든지 30분 정도를 자기랑 면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요. 이거 뭐 식사권 같은 거.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것보다도 아무튼 이제 면담을 그냥 받아요. 보통 그 지금까지 문화예술 쪽에서 위원장급 되는 인사가 그랬던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세상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선 민선직의 헬창인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헤름이 없는 거죠. 전부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아놀드 슈얼젠에그 주지사. 네. 임기 끝나고 나니까 뼈만 남았어요. 쪽쪽 빨려서. 네. 아니 미스터 올림피아 육회 챔피언도 그게 안 된다고. 국회의원이 운동을 해?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할 수도 있죠. 얼마나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루 3시간을 딴 데 있어? 시간 돌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도라애몽도 있고. 하여튼 이제. 도라애몽밖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하지만 도라애몽의 불주먹으로는 덤벨을 잡을 수 없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게? 도라애몽은 손가락이 없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글려고 놓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정병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영국식 위원회 구조로 그렇게 짜여진 게 중앙만 그런 세계고요. 희한하게도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만들다 만 흔적이라는 거죠. 진흥원이 아르코 위원회가 된 시점이 본격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서울문화재단 만들고 그러고 있을 때랑 똑같아요. 영국이랑 달라지는군요.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지역문화단위에서 지역단위의 예술위원회를 꾸리려던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생긴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제일 먼저 생긴 조직은 경기문화재단인데요. 설명드렸습니다. 네. 초창기에 세비를 투여해서 기금을 쌓았습니다. 세금을 썼다. 네. 그런데 기금을 쌓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년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주게끔 되면 문화재단이 지자체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매년마다 예산을 받아 써야 되니까요. 항목이 직접적이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기금을 쌓도록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재단은 지자체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쓴 걸 증빙만 하면 사업을 알아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기금을 쌓은 것이 경기도지사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그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재단을 굴리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요? 네. 이 방식이 영국의 아츠컨실이 굴리고 있는 기금 형태와 흡사하죠. 좋네요. 네. 그런데 이것도 뭐가 되려다 만 흔적입니다. 왜죠? 그 다음에 생긴 재단은 이렇게 기금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재미있는 게 핵심 소스가 있잖아요. 백기로운 산업 스파이도 뭐가 핵심인지 모르면 망한 걸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은 그냥 어디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세비로 하려고 했더니 도지사가 꼬치꼬치 해먹고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더 큰 걸로 해? 누워있는 원시인으로 바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옆집이 안 보이게? 누워있는 원시인 검색하시고요. 그런 흔적들 중에서 조금 더 최근에는 서울문화재단 산하에 예술청이라는 독립적인 민간위원회 구조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술청? 네.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졌었고요. 오세훈 시장 들어오자마자 없앴지만 서울예술청은 민간의 예술인들이 직접 예술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위원회네요. 네. 영국이랑 더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체육협회가 선수들의 말을 얼마나 듣느냐. 그게 이제 그 결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얼마나 듣느냐. 그렇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축구협회는 회장의 말을 얼마나 잘 듣길래 저렇게 했냐. 반대죠. 네.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술청의 실질적인 참여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그건 우리나라 교실의 분위기랑 비슷한가요? 먼저 질문하는 놈이 아예 없는. 뭐 그렇기도 하고. 손들지마.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홍보 문제. 손들면 종치고 또 한다. 그리고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아. 홍보가 안 됐다. 네. 존재를 몰랐다. 민간이. 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반향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홍보 문제는 한 번 더 해보면 보통 개선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요. 네. 성과가 있어야지 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광고를 보여줘요. 네. XSF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특가로 구매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추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퍼펙트 25.com을 안 들러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광고를 한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는 예술청처럼 광고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와 SNS 광고를 하지 않지만 수강생이 북적이는 영어맛집 퍼펙트 25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더위에 지쳐도 공부할 사람들은 합니다. 오히려 공부가 좋아요. 스터디 카페는 다 시원하거든요. 당연합니다. 네. 실내잖아요. 공부를 밖에 살 수는 없을까요? 이게 지역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들은 스카라고 부르고. 스카. 어느 동네들은 스카라고 부르고. 저 그거보다 더 심한 차이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아무도 코인 노래방을 코노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동노라고 했죠. 동전 노래방 아니야? 이러면서. 아. 정말 이제는 I really don't know. 네. 그냥 동로 갈래? 그렇군요. 아. 그냥 좀 더 정감이 있죠. 제가 지식이 잘 봐요. 네. 하지만 이제는 코너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아무튼 네. 스카에 가셔서. 스카든 스카든 가셔서 퍼펙트 25를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장이 학생으로 위장해서 출연하는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네. 하루 25분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이고요. 프리토킹, 스피치, 글쓰기 훈련 등. 글쓰기 훈련이니까 스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11개의 과목 중 무려 5가지를 선택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현금만 돼서 싸다는 의외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수강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홍보비용을 기업이 많이 쓰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퍼펙트 25 정도 규모의 회사가 홍보비용을 아껴가지고 하는 일로는 모든 선생님의 정규직 채용이 있습니다. 동로가 아니라 노동. 퍼펙트25.com입니다. 노동 친화적이에요. 이달의 이상평화. 민주주의 얘기입니다.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예를 들어 지난 정권에 들어와서 지역의 경찰이 독립했죠. 지역경찰위원회가 생기고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한 조언을 민간이 할 수 있게 됐죠.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체계가 잘 잡혀있고 그걸 인정하는 조직이 정권을 잡았다면 대한민국의 마약의 74kg가 갑자기 들어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참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처음부터 영국처럼 지역위원회로부터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던 걸까요? 저 심지어 시도를 했었는데. 네.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권력을 쪼개면 어떡해. 오늘 뭘 한다고? 그 시기가 대한민국 육공화국 초기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시대적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일단 법률상 지방자체 단체들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힘이 지금도 약하지만 그때도 약했다. 무척 약했다.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문단을 둘 수는 있어도 실제 결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둘 수는 없다는 게 그 시대의 핑계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서투른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지방자체로 가는 과정에서 법을 고치려고만 하면 고칠 수도 있었거든요. 민주주의가 서투르다는 게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의지로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의지가 별로 없었다. 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실제 이유는 문화를 민간 자율에 맡겼을 때 민주주의적으로 작동할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국식 제도를 UMC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가끔 그런 신소리 있을 때 없는 소리 합니다. 저걸 어떻게 술 먹으면서 얘기하나 싶은 얘기도 가끔 합니다. 그때 UMC님한테 바로 들은 말이 뭐야 그거 새마을운동이잖아. 저는 한국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직접 참여를 하는 방식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상상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오가 작통하고 있네 같은 마인드가 드는 거예요. 저 같은 생각. 무슨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그런 로테리클럽이나 라이언스클럽 아니야 그거? 우리 사회 특유의 선배 후배하는 수직적인 위기의 구조나 학벌에 따른 무리짓기와 차별 다 말할 수도 없는 온갖 비합리적인 관행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지만 예전에 더욱더 심했었죠. 네. 그러니까 민간 자율로 예술위원회를 굴려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손은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었군요. 우리 이상평론에 걸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최고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협회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원리를 알려드린 거였죠. 자율적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협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가 100이면 99 같죠. 돈 벌려고. 한 방하겠다. 명함 필요해서. 자격증 만들겠다. 갑질하겠다. 자율성을 못 믿게 될 근거도 없진 않죠. 그때 사회가 그랬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프랑스처럼 문화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공무원이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재량껏 일을 하게 하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더 궁금했어요. 왜 영국처럼 안 했을까 하는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딱 됐는데 프랑스 갔다가 뒷걸음질 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하던 거랑 더 비슷할 때인데 왜 그랬지? 아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요. 문체부 산하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관상 보는 어플을 만든다고 억단이 돈을 줬습니다. 컨진화에서? 네. 관상 보는 어플이 상용화가 안 됐다고 이제 와서 비용을 회수하네 만에 이러고 있는데 상용화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관상 보는 어플을 왜 문화예산을 사용해서 지원을 하냐고요. 본질적인 질문이죠. 관상은 문화인가? 그러니까요. 관상은 문화예술인가? 뭐예요? 그때 영부인도 김건이에요? 아 그거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 영부인이 됐어요. 그 관상 어플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아 그래요? 큰 그림. 우리가 아는 영부인 중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아직 영부인이 되기 전이었고 아직은 검사랑 결혼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 맞다. 아.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로판을 보는 사람들은 서사 미쳤다라고 말하셔. 맞습니다. 근데 그... 김건이 서사 미쳤다. 그때는 영부인도 아니었는데 그런 어플에다가 돈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는 그때 그 당시 담당자는 관상 어플이 진짜 지원할 만한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잠깐만. 제가 오늘 앞시간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어. 컨진원의 담당자보다 센 힘을 가진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김건이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나. 그때부터. 지난번하고 똑같잖아. 이 나라의 주인이구만. 아이고 저러네. 근데 그 설명이 관상 어플이 진짜 지원할 만한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것보다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어제 김건이 선수가 4타 4만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썰이 있네요. 근데 고척동의 팬들은 이름도 잘 못 불러요. 이름 크게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 담당 공무원이 정말 바보였거나. 지난번에 키스 오브 라이프가 시구로 왔는데 줄리 씨가 던지고 김건이 포수가 받았습니다. 정말 바보였거나 아니면. 이 말은 못 들으면 불러주시겠어요. 내가 서동욱 변호사야 된 거 아니야. 서동욱 변호사인가. 바보였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죠. 상부의 알 수 없는 목소리. 혹은 진짜 바보. 아니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장님의 친구. 그러니까 이게 공직관료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미국식으로.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기업이 문화예술을 많이 후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런 메세나 모델은 어땠을까요? 메세나 모델이 뭐라요? 메세나가 뭐냐면 기업이 이제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요. 아 그쵸. 아 진짜 뭐. 광고 아니야 광고? 나는 메디치다 이런. 르네상스다 뭐 이런 느낌. 아 그죠. 중세시대 때 귀족 후원으로 예술가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네. 메세나가 옛날 사람 이름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예술 후원하던.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있었죠?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를 저질러서 나라 말아먹었고요. 전 세계에 빚을 졌어요. 그랬죠. 따라갔어요. 그리고 삼성, LG, 현대자동차가 차태기로 돈을 실어서 여당 대선 후보에게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강패가 세운 어떤 건설그룹이 사업을 따내려고 폭행, 성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공공의 절의 이야기의 실제 모델이죠. 기업별로 노조를 탄압한다든지 담합을 한다든지 횡령이나 각종 비리 같은 것들은 그냥 TV만 틀면 계속 나오는 일고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 네. 그랬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일을 일처럼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때만 해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국도 문화발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대시켜야겠는데 도저히 문화부 공직관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쉬운 사례가 있죠. 문화부는 전신이 문공부였습니다. 그렇죠. 공보부. 문화 공보부. 공보부. 공보부는 그냥 국가 아젠다 설명해 주는 일이잖아요. 프로파간다를 만들겠다. 그렇죠. 국가 프로파간다 만드는 곳이에요. 문화는 그거랑 붙어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진짜 19세기의 체제라고. 네.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다. 네. 그래서 믿을 수 없었는데. 기업이나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시민사회의 자율로 굴리는 것도 아직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문화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지역문화재단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지만 관공서는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민간단체라는 형식으로 공적이면서 또 민간적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DJ가 계속 말하고 다녔던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는 맞아. 그런 거죠. 문화 자경단 같은 거군요. 자경단. 마피아를 잡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게 지역문화재단 없이도 문화정책을 실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정책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훨씬 더 자랑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개중에는 한국보다 문화적 영향력이 큰 나라도 많습니다. 아까 프랑스 얘기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역문화재단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혹은 필요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술계 안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재단이 있어야 하고 그 존립의 가치가 있다면 거기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관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어야 되겠죠. 그걸 처음부터 원하면서 만든 거는 분명해 보이고. 독립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기금으로 시작했던 이유. 만일 관청이나 지자체장 혹은 정치인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거나 현장 전문성이 없다면 문화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상어플 같은 거에 퍼주는 그런 관료 조직이랑 똑같으니까 말이죠. 둘째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당사자 시민들로부터의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문화예술 현장의 민주적 소통 창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동네에 사는 시민들. 그렇지 않으면 축구협회가 왜 있어야 돼? 라든가 힙합협회가 왜 있어야 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힙합협회를 당장 검색해 보시면 놀라운 그로테스크한 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힙합협회가 그게 존립의 정당성의 역을 가지고 있으려면 실제로 힙합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어르신들 보면 랩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20대나 30대를 보낸 분들이.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 검색해서 보고 있거든요. 검색 봤다. 삶이 곧 힙합이라는 신종인가요? 혹시. 내가 잘 사는 것이 곧 힙합이다. 1960년부터? 독립성과 당사자 대표성. 이 두 가지를 갖춰야만 문화재단은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왕 해온 거 할 수는 있어요.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지금 서울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설들을 봤는데 1700억이 뭔지 알겠네요. 여러분들도 가보신 곳들이 있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서울 연극센터, 서울 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금천예술공장, 물레예술공장, 대학로 극장 쿼드. 이거 보신 분들만. 신당 창작 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은평, 서울무용창작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이거 뭐 서울시 최고의 부동산 부잔데요. 이걸 다 굴리려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네. 실제로 운영예산 중에 되게 많은 높은 비중으로 문화재단 스스로의 조직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고용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용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당사자 대표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이걸 보니까 알겠는 게 서울시에 돌아가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 발을 걸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네.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는 쿼드에서 키라라의 공연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무용도 하고 연극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재단이 돈을 굴릴 때는 보통 하는 행사를 민간이 할 때는 흥행이라고 부르지만 재단이 할 때는 그냥 행사를 부르잖아. 민간은 흥행 안 되면 망해야 돼요. 네. 그런데 재단이 하는데 손님이 안 왔어요. 그렇다고 설마 키라라급 되는 사람 출연료를 떼먹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돈 나갈 때도 많네요. 이야. 규모가 큽니다. 서울문화재단. 이런 돈 많이 드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돈을 쓰는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 내일 좀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술입니다. 560회 목요일 순서였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 XSFM